어휴 알아서 일어나니까 마담이면 막말해도 되는 거야? 억울하면 네 빚 다 갚고 여기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한반들 모잘랐다고 쌈박질이라고 다니는데 너 이번에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네 뒷바라지고 보고 영영 끝인 줄 알아 나 일 좀 할 수 없을까? 돈 좀 되는 일을 원한다 나 이제 나만 챙기면 살 거야 너 없으면 안 돼 그냥 네가 나 좀 거기서 꺼내지면 안 돼?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만두 하나 좀 묻더라 그날 그 뒷바라지 하고 미성은 손가락 하나로 건들다니 죽여버린다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? 선택은 네가 해 아라고요? 학습하는 Go